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도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구성하는 특정 영역을 GV70 전도화 모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공간을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. 제네시스의 새로운 접근 방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다른 프로젝트들로서도 확장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